안녕하세요. 보안포렛트 조정원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과목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다시피 아도이노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속하고 있는 영역은 IT 보안이지만 또 IT 보안에서도 IoT 해킹이나 그런 것들이 요즘 계속 하고 있죠. 실무에서도 지금 IoT 해킹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생활들이 다 IoT에 기반이 돼서 생활들이 많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아도이노가 정확하게 IoT를 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교육 입장에서 아도이노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아도이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즈 파이리 파이도 일부 하고 하면서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드론을 이번에 또 구입을 했습니다. 교육용 드론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홈 스마트홈 쪽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이런 음성, 음성 IoT 기기들 이런 것들도 좀 구입을 해가지고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IT 보안 입장에서 좀 보려고 테스트를 좀 하고 있지만 솔직히 IoT 해킹이나 그쪽을 좀 이해하려면 아두이노부터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두이노의 그러한 간단한 언어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에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IoT 해킹까지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강의 시리즈는 IoT에 대한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센서들을 제어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후에는 이제 뭐 블루투스나 아니면 앱 인벤터를 이용한 그러한 제어들,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요거 하기 전에 아두이노 책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아두이노 책도 잘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아두이노 책들을 좀 참고를 했는데요. 그 아두이노 책들도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아두이노 책들이 다 이제 키트, 키트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실습 키트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센서들을 거기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실제 디바이스 키트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요 강의의 목표는 키트 없이도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충분히 센서들을 동작을 시키면서 할 수 있다. 요것이 아마 목표이기 때문에 센서를 여러분들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하고 같이 이 아두이노 시뮬레이터로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뭐 실습을 하면 좋죠. 아두이노를 가지고 실습보다도 시뮬레이터를 가지고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뭐 IoT 기기나 아니면 이런 하드웨어 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특히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어려워했어요. 대학교 때 많이 어려우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나 그런 것들도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하도록 할 거예요. 어 아두이노는 여러분들 보통 교육용으로 구입을 하시면은 이 아두이노 우노라는 것이 기기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라는 것은 우리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위키에서 위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위에 올리시면은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것은 어떤 프로세서와 입출력들이 하나의 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IoT 기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IoT 그 아두이노 기기를 이용해서 뭔가 모터를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습도를 체크한다거나 특히 요즘은 또 미세먼지 같은 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더 기기다운 것들을 할 때 음성 같은 거 음성 같은 경우도 이제 음성 API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조금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새기기 시작해요.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때는 일부 이제 아두이노에서도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좀 엉성한 것 같지는 준비 그 구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글을 더 확실하게 거기다 프로그래밍을 다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학습까지 시키고 뭐뭐 하려면은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정말로 이제 교육용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기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만들어진 기기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센서들 여기 아두이노하고 호환되어 있는 그러한 센서들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앱 인벤터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apk 파일 안드로이드 apk 파일을 만들어줘서 이제 그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제공이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정도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외국에서 만든 사례들을 보면은 정말 아두이노에다가 어떤 머신러닝 AI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비슷한 로봇 같은 그런 것들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두이노 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두이노 우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작은 그러한 아두이노 기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두이노 기기에다가 더 센서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할 때는 아두이노 운으로도 충분히 다 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기들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실제 기기를 사용해도 되지만은 키트를 구입을 하시고 센서들을 구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입을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 아두이노 시뮬레이터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볼 거예요. 물론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편집기를 이용을 하긴 할 겁니다. 같이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가 그 실제 기기에다가 구현했던 그런 시험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이제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쪽으로 가냐면은 싱커캡이라는 싱커캡의 서큐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URL 주소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커캡 예 싱커 맞죠? 발음이요. 싱커캡 쪽에 예전에는 이제 서큐트라는 것이 따로 페이지가 이게 사이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쪽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페이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런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돼요. 자 그래서 가입을 하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이제 뜹니다. 이런 페이지가 뜨죠? 그래서 처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메뉴가 이게 그 위치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로그인까지 하시면은 요런 페이지가 나와요. 요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거기에서 서큐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뉴 서큐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래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은 뭐냐면은 제가 미리 예전에 학습을 했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습을 했던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에이트 서큐트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실제 기기처럼 제가 교육을 한 결과 센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입문하고 중급 이게 중급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초중급 수준 정도까지는 이 시뮬레이터에서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아두이노의 실제 기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좀 감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게 이제 감을 찾고 난 뒤에 진짜 아두이노 기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선 같은 것도 찾고 이제 교체를 해야 하고 센서들도 교체하고 그 시간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 테스트를 가능합니다. 거의 가능해요. 그래서 초중급 수준까지는 다 이걸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를 선택하면은 이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뭐 잘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아두이노 우노 R3 요 버전이죠. 요 버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은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이게 생기죠. 그래서 뚱뚱뚱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제가 화면상 이렇게 기준을 잡고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전선들이 뒤쪽으로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이게 딱 좋습니다. 위치가 딱 좋아요. 그 다음에 바로 위쪽에 보면은 이제 브레드보드라고 있습니다. 브레드보드는 계속 사용하게 될 건데 빵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빵판. 이 빵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요 핀모드 핀들 요 핀들이 있는데 여기에 것들이 바로 이제 GND가 이제 마이너스 응급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각각에 대해서 다 이제 1번부터 0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요. 13개의 우리가 디지털 형태나 아니면은 이렇게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날로그 형태까지 이제 여기서 호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13개 정도. 그 다음에 아날로그 형태의 이제 입출력이 될 수 있는 형태가 이쪽에 6개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0번 같은 경우에는 0번과 1번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별도의 별도에서 이제 아두인에서 통신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 여분 정도이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얘는 사용을 안 해요. 센서를 할 때요. 그게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전류나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응급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요거 4개를 좀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애들 그 다음에 0번 1번 사용 안 하고 요거에서 GND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다 합해봤자 지금 보면은 한 스물 몇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꽂을 수 있는 것이 스물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모자라죠. 위치가 모자라면 그 자리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 브래드보드라는 것을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각종 이제 전선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센서죠. 센서들을 여기다가 다양하게 센서들을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요거는 브래드보드는 잠깐 이렇게 살짝 사용하지 않고요. 얘만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를 보고 난 뒤에 이 시뮬레이터에서 보시면은 이 코드라고 있고요. 시뮬레이터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코드라는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블럭인데 요거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코드라고 클릭을 문자 문자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문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문자가 나옵니다. 자 요런 문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뜻들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핀모드 13번에 지금 현재 핀모드 13번에 저희들이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두이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셋업하고 그 다음에 루프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셋업이나 루프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 아두이노라는 것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러한 함수들은 다 뭐냐면은 뒤쪽에서 보면은 다 정의된 어떤 시연으로 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셋업과 루프가 이렇게 작동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셋업은 말 그대로 초기화입니다. 여기에 초기화하는 것은 여기에 사용할 지금 현재 센서들에 대해서 대부분 초기화하고 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센터들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프라는 것은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계속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요 기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동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루프로 형태로 돌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포고문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근데 이제 포고문이라는 구모보다는 안에서 어차피 나중에는 또 포고문도 돌리고 if문도 하고 이런 제어문들도 여러가지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기에서는 이제 핀모드라는 것은 초기화. 디지털 라이트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발고대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에다가 이제 우리가 13번 쪽에다가 하이가 되는 겁니다. 하이가 돼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이 센서의 동작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동작이 되는 거죠. 하이가 온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로우는 오프 개념입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LED가 LED 센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맞춰진 겁니다. LED 센서 하나. LED 센서 한 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13번이잖아요. 13번에 한 개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13번에 아무것도 꽂아져 있지 않죠. 13번에 아무것도 꽂아져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요. 그러면 이제 LED가 없는 거죠. LED가 없는 거예요. 그럴까요? 예 그러죠. 왜냐하면 요기에 13번이라고 꽂아 있는 것은 여기 현재 여기에는 연결된 것이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써있는 이 LED라는 것이 있죠. 얘가 기본적으로 13번입니다. 13번. 얘 역할도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LED에다가 13번을 별도로 꽂는 거 나중에 한번 같이 볼 건데 LED에다 같이 13번을 꽂아도 야가 동작이 되고 야가 같이 동작이 돼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얘를 아무것도 현재 꽂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동작을 시켜도 이게 동작이 됩니다. 이게 동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 동작이 되면서 여기에 불들이 꺼졌다 켜졌다 할 것입니다. 이 꺼졌다 켜졌다의 역할들을 해주는 애가 바로 얘네들이에요. 지금은 현재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딜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딜레이라는 것은 이 천, 마이크로 세컨드인 거예요. 마이크로, 마이크로, 아니 천 밀리, 예 밀리 세컨드거든요. 제가 마이크로라고 했네요. 천 밀리 세컨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1초의 역할을 달한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이제 반복적인 것으로 이제 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이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요. 이 반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아두이노 입장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CPU가 지금 현재 계속 동작이 되는 건데 눈 깜빡할 사이 그 정도가 아니고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돌겠죠. 더 빠른 속도로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주지 않으면은 이 하이, 온하고 오프라고 하는 것들, 이제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아예 눈에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저희 눈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켜져 있는 아웃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켜져 있는 형태로 될 수가 있어요. 계속이요. 꺼졌다 켜졌다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딜레이라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1초 사이에 놓습니다. 그러면은 켜졌다가 그 다음에 꺼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동작을 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시뮬레이터 시작을 하시면은 이제 동작이 됩니다. 동작이 되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보면은 LED가 지금 현재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브라우저에서 동작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어요. 지금이요. 그쵸? 1초 14, 15, 16 하다면 비정기적으로 조금 살짝 늘려 이게 딜레이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는요. 그래서 일제에 아두이노 기기를 하고 난 뒤에 동작을 이런 코드를 가지고 동작을 시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 지금 현재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이런 것들 우리가 아두이노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센서들 같은 경우에도 후에 여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고 이 아두이노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직접 여기 있다가 이 빵판, 브레드보드에다가 이제 센서들을 이제 연결을 하고 이렇게 코드를 누르면 얘네들이죠? 이런 것들 중에서 LED나 기타 여러 가지 센서들을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직접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점퍼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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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